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사스리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주 후반이 좋으면 주말이 아마 굉장히 편할 텐데 이번 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만 신경을 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들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글로벌 경제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다음 주를 내다볼 수 있는 현명한 전략도 오늘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소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 PMI 등의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관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우디스는 0.07%, 나스닥은 0.12%, S&P500은 0.09%,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쿠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거래소는 드라마틱하게 밀리거나 반등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2,570선을 내주게 되면서 2,540선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일단 부담이 됐고 계속 오르고 있는 환율도 시장에는 리스크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 정도 하락하면서 5주 만에 음봉 전환 됐고요. 어제는 종가 0.7% 하락하면서 2,544.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그동안 더 강했던 만큼 더 강하게 밀렸습니다. 일단 주간 기준 3.8% 급락하면서 6주 만에 음봉 전환 됐고요. 5일선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다만 주 후반이 문제였는데요. 외인과 기관은 이번 주 내내 매도 사인을 보냈고 2차 전지, 중국 리오프닝 섹터가 급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지난주에 회복했던 900선을 이번 주 후반에 힘없이 내주게 되면서 868.82포인트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분석해 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구를 열어둔던데요.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잠시 뒤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사실 저희가 오늘 만난 게 아니라 어제 사실 뵀잖아요.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딱 보여요. 뭐예요? 눈부신대요? 눈부셔요? 뭐예요? 더 눈부신대요. 1분기 베스트 상을 좀 받았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뜻으로 주신 걸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축하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우리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나는 진심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방송도 진심입니까? 아, 100% 진심입니다. 네, 100% 진심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장 분석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의 위원님, 위원님은 뭐 트로피 받아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이번 주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찔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일단 제가 한 주 제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도 굉장히 아찔했을 거예요. 작년도 12월 달도 아찔했을 겁니다. 항상 아찔할 때는 오히려 흥분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제 과일 공문했을 때는 어,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한 주를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면 시장은 좀 아찔한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배터리 소재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지 케미칼, 벌써 바닥 대비 100%에서 한 200% 가까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한농화선 같은 경우는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제 정부에서도 2030년대까지 20조원 가까이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 타이틀을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이 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바닥에서 뜨지 않은 기업들을 또 관심 있게 잘 보되 정의수가 제가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별명이었거든요. 이 정의수 말씀드릴 때 이수학 쭉 내려올 때 어우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정의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만큼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할 때 접근해야 되거든요. 꿋꿋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커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도 때까지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조단이 막 수주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들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한 2, 3년 뒤, 3, 4년 뒤, 4, 5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훨씬 더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들은 끝까지 끈을 놓치지 말고 원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배터리 소재 쪽은 좀 과일권에 있는 만큼 아마 앞으로 좀 반도체를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감히 정반도라고 또 얘기를 미리 또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 지지난주인가요? 3월 말일쯤이었죠. 4월 초.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제가 강추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역시 1위는 죽지 않아요.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죠. LX 세미콘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대표이사가 60억의 지분을 늘렸을까요? 바닥에서 만 원대에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수개월 전에는 왜 늘리지 않다가 갑자기 4월 달 들여서 이 15,500원의 기간들의 물량을 왜 60억을 가져왔을까요? 최대치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펜미니스 업체 중에서 하이디비, 지난주부터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8월 달 같은 경우가 주포 세력들, 기간 세력들이 시비를 행사할 수도 있는 시점에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상투신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대 흐름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2000년도 때 초반때는 뭐였죠? 디렘이었죠. 그 다음에 낸드플래시. 지금은 뭐죠? 파운드리죠. 그런 다음에 앞으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파운드리도 파운드리지만 AI 반도체일 것 같아요. AI 반도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도 12월 달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설명드리고 200%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100% 올라와 있죠. 아,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반도체 있죠.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 급락, 투메, 기회인가, 위기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이런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게인 2020년 3월 달에 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레전드 설명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풀벨팅을 하셨으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왜 제가 지금 기회인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뭔가 보이죠? 아,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코스피가 좀 흥분되는데요. 왜? 20개월의 평선 돌파 직전 속에서 이제 막 밀집 국면에서 막 위쪽으로 터닝하려고 해요. 위에서부터 꺾였던 시점은 2021년도 하반기. 지금 2020년도 때, 그때 5월 달 이후에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20개월의 평선 뚫어버리고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전개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는 저는 일단 2680포인트 때까지는 보고 있어요. 왜? 2680포인트 때가 721선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막 20개월의 평선이 돌파가 이뤄집니다. 20개월의 평선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20년도 때도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죠. 물론 중간중간에 출렁출렁거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아직 MNCD 하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코스닥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아직 금리나 시작도 안 했죠? 산업혁명은 이제 초입 시점이에요. 초입 시점. 아직 뭐 시작됐다라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초입이에요. 아직 전기차 시장, AI 시장, AI 반도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 메타퍼스, AR 헤드셋 시장, 로봇 시장, 드론 시장. 초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찔한 시장 안에서도 강한 쪽은 강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주의 선별적인 강세, 그리고 반도체주의 움직임이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은 중장기 바닥 탈출 국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 트로피 보고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다음 주 전략은 과연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한 10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10시간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진심으로 일단 제가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음 주면 미국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되어 있거든요. 메타, MS, 구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주력을 하고 있죠?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AI 쪽이에요. AI 쪽은 뭐죠? 결국에는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 실적 발표에 임박되어 있는 만큼 실적이 안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세요. 실적 발표하고 쇼크나우가 어떻게 됐죠? 올라오고 있죠. 외인들의 매직과 함께. 악재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월가 쪽에서도 MS 쪽이랑 지금 애플 쪽의 실적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홀 옵션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과 MS 쪽을. 그만큼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중국 같은 경우 봉쇄도 다 장년 하반기에 끝나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R 헤드셋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 감히 다시 정반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을 이제 배터리 쪽에서 소장, 소부장 관련 주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간 거. 그렇죠? 이제 반도체 쪽을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꿋꿋하게 원칙을 갖고 바닥에 있는 또 반도체 기업들 잘 보시게 되면 제2의 배터리 역시 소부장 관련 주처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10시간 고민하고 오신 우리 정반도 위원님이 다음 주 전략을 자세하게 잡아주셨는데요. 기술주를 주목하고 또 저가 매수에 주력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밖을 보니까 해가 또 뜨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싹쓰리 기법강의 함께 하시면서 잠을 확 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주목을, 이 제목을, 주목이 아니고 제목을 어떻게 지는 게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나오죠. 정이수, 정미래, 정강원에 이은 정반도체가 시작됐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저는 항상 웃음 속에서 진심이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정이수, 이수와 미래, 정미래.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도 17,000원, 15,000원 떨어지니까 무슨 공명정주 전문가가 무슨 정미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3만원텍까지 가면서 500가까지 올라가는 기엄을 토했죠. 정강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멘트를 해드렸죠. 마지막 하나 남은 수산화, 르툼, 핵심주다.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정반도체가 왜 중요하느냐. 한반도가 아니고 정반도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는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예전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한번 언론 인터뷰를 나선 적이 있죠. 배터리는 안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들고 나왔어요. 그만큼 이 반도체가 없으면 국가적인 측면이나 기업적인 측면이 모두가 휘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배터리가 없어도 국가 자체가 휘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반도체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종목들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이딕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 반도체 패밀리스 업체죠. 이 바닥에서 제가 꼽아드렸어요. 역시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90% 이상이 수급인데 이 기업은 누가 들어왔느냐. 대표이사가 매집이 이뤄졌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대를 육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기술 투자, 대기업 쪽, 그리고 유니케스트 회장, 역시 중견기업 회장, 그리고 기관,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증권회사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괜찮겠구나. 바닥에서 누군가는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 이 터치 IC. 갤럭시 워치5에 독점 공급하고 있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삼성 쪽의 스마트폰도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했죠. 거기에 갑자기 사과 모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플도 역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만큼 하이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오일선 회복했죠. 이제 오일선 회복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거래량이 안 터진 상태에서 기관들도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모든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바닥에서 들어오고 1600원대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그리고 또 수년 동안 들어온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끝나겠습니까. 재료도 아직 터지지 않았죠. 하반기 재료가 나올 걸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원까지 간다. 그러면 올해 레전드 종목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천원대 초반대에서 발굴해드린 거니까 다섯 배 가잖아요. 하인크코리아도 제가 2800원대에서 2만원까지 가는데요. 불과 1, 2개월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하이딕 같은 경우도 아직 주포세력들 빠져나가지 않고 기관세력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인크코리아도 2만원대에서 들어왔던 기관세력들의 투자금, 엑시트가 이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꺾이더라고요.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 교환사체 발행 들어온 물량이 3만원대에서 얼추 거의 다 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3만원대에서 좀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죠. 대신 수산화 리튬 쪽은 앞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딕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오픈웨이 지테크놀로지. 아, 이 기업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없죠. 왜? 제가 지금 여기 차트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8천원대에서 제가 발굴을 해드렸고요. 2만 7천원대까지 200% 올라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1차, 2차, 3차락 파동이 나오고 우울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왜 주목을 하느냐? 2만원대에서 1만 9천원대에서도 대표이사 CF호가 또 추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기업은 세계 유일의 AI 반도체 IP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번에 도요타까지 뚫었다 얘기 나왔죠. 현대차 SKNX도 지분투자 들어왔고요. 감히 예상컨대 지금이 딱 예전에 2023년도 1월달에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번 주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MS라든지 앞으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이뤄지면서 메타, 메타도 생성형 AI 쪽에 굉장히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메타 지금 수십조는 자사주매입하지 않았나요? 공시?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AI 쪽 만약에 이슈가 좀 붉어지면 이번 주부터는 다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제 여기 우울선 회복 안착하면 바닥을 친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3차락 파동이 나오고 이미 대표회사 CFO가 2만원 대에서 추가 매수가 최근 들어서 들어온 만큼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지지받고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수급이 중요한 거죠. 예상을 떠나서 여기서 주포세력들이 더 돌았는데 추가락으로 분석을 한다는 자체는 결과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분명 AI 쪽 관련주들 다시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프렌지 테크놀로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로 코아시아 이 겹도 논란의 여지 없이 7천 원대 여기 여기에서 제가 발굴을 해드렸죠. 뭐 위에서 더 갈까? 못 갈까? 뭐 전망을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만 원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 임원이 8만 주 정도를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어요. 5,900원 앞으로 더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사 주매입이 42억이 7천 원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721선 돌파 지지받고 여기서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720선까지 딱 눌러놨죠. 돌파를 했으면 지지권 바닷권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기업들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코아시아는 국내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 1위 기업이에요. 사실상. 엑시덴스 오토, 삼성전자 쪽에 차량 반도체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도 확보하고 국내외 유일한 협력 회사거든요. 이미 작년도에 일본 안성차업체 니산을 비롯해서 수주를, 텅키 수주를 세권하고 최근 들어 암바렐라 쪽도 코아시아가 수주했거든요. 중국 스타트업 기업, 일본의 또 시스템 반도체 기업. 최근 들어 수주 소식이 막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채용을 늘리면서 엔지니어만 500명을 육박한다. 그러면서 동탄 쪽으로 사후 기전을 확장 이전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못 간다라고 할까요? 삼성이 파운드리 4나노 수유를 확보가 돼가지고 완전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역시 디랜 가격도 반등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서서히 기운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는 독보적인 수혜주인 만큼 역시 TSMC의 모델을 따르겠다. 이미 TSMC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지분 투자를 한 상대거든요. 요즘에 코아시아가 상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예요. 파운드리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 낯사게 상장돼 있는 암바렐라 같은 A의 반등 핵심 기업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감히 예상컨대 안 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반도체 기업의 국내 기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코아시아나 이런 디자인하우스 기업을 빼고 다른 기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코아시아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열심히 고객사를 데려오니까 우리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아시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칩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는데 지난주 제가 3월 말에 여기서 721선부근 여기죠. 여기서 이제 강추를 해드리고 쭉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좀 레전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레전드 분석이 되지 않을까. LG전자 쪽에 최근 들어 지분 투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LX세미콘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LG전자가 차량 반도체 인수 기업을 찾고 있다. 그러면 또 텔레칩스는 이미 LX세미콘 쪽에서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 물론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국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니 국내 1위 기업을 놔두고 왜 다른 기업을 인수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갑자기 4월 달에 지분을 60억을 늘린 거예요. C2 행사, C2 발행을 할 때 처음에 조건이 붙어요. 이런 조건을 붙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제3자 특정 C2 발행한 그 일정 부분의 물량을 특정인이 갖고 올 수 있게끔 최대치로 갖고 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38만 주었어요. 60억. 그런데 그걸 대표이사가 다 가져온 거예요. 내가 갖고 오겠다. 밑에 만 원대 있을 때는 장래 매수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50% 넘게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왜 1월 달에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왜 갑자기 4월 달에 뜬금없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 만 5천 원대에서라도 행사해서 주식을 늘리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분석이 상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미리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연기금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LG전자 쪽에서 인수되면 뭐 10만 원 이상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서 안 돼도 갈 것 같아서 한 거죠. 왜? 대표이사가 60억 지분 늘리고 LX세미콘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 국내 팸리스 1위 기업이 선택한 기업이에요. 지금 시설 투자 이번 올해 2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500억 연구소도 지금 대구 쪽에 수백억 들어서 늘리고 있어요. 연구소 인원만 100명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설 투자도 끝나가고 AI반도체 엔돌핀도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지분을 늘렸다는 건 LG전자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안 돼도 올라가겠다. 항상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서 안 됐을 때도 어 이거 잘 되면 괜찮겠지.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항상 보완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저처럼 바닥에서 721선 부근에서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면 안 되죠. 놀지 마시고 열심히 성분 투자 하시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준비하였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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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이 들어온 만큼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721선 이 부분이 어느정도 바닷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낙복과대 3일째 반등건에 들어왔으니까요 16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선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2200원대까지 그리고 그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본격상승전환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2차전지 부품 다 생산시설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 물방울 힌지 공급 기대감이 나오죠 폴더볼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반등을 노려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3월 20일 종목 KG케미칼인데요. 최고가 기준 11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에 66,100원에서 신고가 나왔고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장중 4% 상승을 하다가 조금 밀리게 됐습니다. 어제 종가 5만 9천원 6만원은 내주게 되셨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셨다면 한 달 만에 수익을 거의 100%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100%가 아니라 조금 더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KG케미칼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제2의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3만원대 이하에서 원래 2만원대 초반대에서 본 건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안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KG케미칼은 아직 주포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연기금 안 빠져나갔어요 지난주에도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중장기는 추가 반응 노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자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4월 3일에 주신 종목 텔레치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2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 종목도 목요일에 2만 350원에서 신고가경씩 나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윗고리는 좀 길게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선방을 했거든요 5일선 위에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이 노란톡에서 이 종목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해주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가 60억 들어왔잖아요 게임 끝난 겁니다 15,500원 거기가 바닷건이라고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가장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가 너무 좋아요 완벽하게 정배를 상태에 초입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처럼 정말 완벽한 종목 텔레칩스까지 다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다음 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싹쓸이 포착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위원님 올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에서 가장 레전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JI테크예요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전구체 쪽에 EUV 포토레지스트용 전구체를 국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독점적으로 나중에 공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논, 네온 그리고 크립톤 같은 반도체 희귀과스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크죠 이 부분으로 매출 2천억을 달성하겠다 올해 내년도가 아니고요 올해 매출 600억, 작년도 매출 600억 나왔던 기업이에요 매출 3배 이상 뜰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기업은요 CCUS라고 해서 탄소 포집 활용 이쪽의 사업도 이산화탄소를 좀 감축하는 그런 기술이죠 앞으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우 실적도 작년도 너무 좋은데요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JI테크 기술력이 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포착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아 예, 제가 오픈엣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요 제가 작년 10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강추해드렸고요 지금 4월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이미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지금 잘 봐도 좋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좀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반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글쎄요 EUV 쪽이죠 EUV 그러다 보니까 EUV 펠리클은 반도체 소모품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FS 같은 경우는 기간이 2만 5천 원대에서 들어오고 150억이 자사주에 비해 1만 6천 원대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자사주에 비해 1만 6천 원대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시설 투자를 굉장히 지금 확대하라고 기간에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시설 투자를 확대하라고 돈을 집어넣었다 삼성전자 쪽이 앞으로 양산 가능성을 거의 굉장히 높게 받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ST는 삼성전자랑 같이 반도체 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사한 내용은 오전 9시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저도 관심을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종목은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의원님 마지막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 기업은 좀 대형주다 보니까 대형주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IE 테크놀로지죠 왜 확실할까? 이 기업은 대표이사가 10만원대에서 자사주맵을 만주 정도 샀거든요 그만큼 이제 1억 정도 이상 샀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10만원대에서 싸더라고 인식하고 산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분리막 기업이죠 어버풀다 SKIE 테크놀로지는 2024년도 때까지 약 3조원 정도 투입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 증설 계획 발표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이미 분리막 기업은 많이 1위 2위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에 증설을 못하잖아요 중국 기업은 막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SKIE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미국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미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 그런 만큼 SKIE 테크놀로지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너무 욕심쟁이에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 SKIE 테크놀로지 바닥에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극제 이런 것보다도 분리막 전액 쪽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SKIE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대형주를 주셨는데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하시니까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또 잠시 뒤 9시에 무료 공개방송 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2년 연속 연간 메스 대상을 달성하고 지금 앞에 트로트 보이시죠? 1분기 메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지금 3월 달에 하이드 케이지 케미칼 100% 이상 랠리가 나왔거든요 4월 달에 텔레칩스가 텔레칩스가 지금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도 역시 100% 이상 올라갈 만한 기업들 많이 꼽아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저희 위원님의 무료 공개방송 잠시 뒤 9시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공개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 삭스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특집이 있는 관계로 2주 정도 쉬어가겠습니다 저희는 5월 13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삭스리 요거蓬는데요 we верorde Sacrаете 것 같으니 준비하시고 요거구 brasil 이준 저